정동원 씨의 최근 발표는 그의 예술적 이미지와 음악적 성숙을 돋보이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예술적인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의 새로운 곡 고리를 위한 자켓 사진으로 보이며 강렬하면서도 성숙한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특히 정동원 군의 고독하고도 깊이 있는 표정은 그가 이미 성숙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싱글, 고리의 의미와 예술적 이미지 정동원 씨의 고리는 그가 발표한 두 번째 발라드 곡으로 12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작품입니다. 정식 음반은 11월 11일 오후 6시 10분에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공개된 프리리스닝, 프리리서닝, 영상에서는 곡의 애절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공개된 예술적인 이미지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정동원 군의 성숙한 음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곡 고리는 단순히 음악적 장르를 넘어 정동원 씨의 성숙한 감정성과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기대됩니다. 고리는 적기다는 의미를 가진 제목에서부터 그 곡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곡의 가사에서는 운명적인 만남과 그로 인해 얽히게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원 예술적인 이미지로 완성된 고리의 아트워크 정동원 씨는 그동안 케이팝 업계에서 트로트 장르로 두각을 나타내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활동과 무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감수성과 표현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싱글 고리는 그의 예술적 성장과 변화가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그의 이미지와 음악적인 성숙을 모두 포착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고리의 자켓 사진에서 정동원 씨는 비오는 날 참가에 앉아 멀리 응시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고독한 표정은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선 즉 곡의 예절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얼굴에 비친 고독한 눈빛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비오는 날 참가에 앉아 고독하게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며 이 이미지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동원 씨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예술적 접근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정동원 씨가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그의 눈빛, 그가 앉아 있는 창가의 위치 그리고 비 내리는 풍경은 모두 그가 부르는 곡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이러한 사진을 통해 정동원 씨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리의 철학적 의미와 메시지 정동원 씨의 고리는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사에서 우리가 만나 운명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곡은 인생과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촉발합니다. 운명기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질문이자 많은 작품에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곡의 가사에서 문명기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흐르는 삶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정동원 씨는 이 노래를 통해 무리는 만나서 운명을 만든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어릴 때 부른 곡이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이 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서는 운명이 단순히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운명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씨가 이 곡을 부르며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리라는 제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감정이 어떻게 얽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정동원 씨의 음악적 성숙과 미래 전망 정동원 씨의 음악적 성숙은 그의 트로트 음악과 발라드 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리는 그가 성숙한 음악적 세계를 펼치며 그동안의 트로트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곡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선은 단순히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동원 씨는 그의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그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고리는 그가 한층 더 성숙해진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자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곡을 통해 정동원 씨는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만의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동원과 팬들의 연결 그리고 그가 남긴 영향 정동원 씨의 음악은 단순히 그가 부른 곡을 넘어서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곡은 언제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과 팬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정동원 씨는 단지 가수로서 팬들에게 노래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팬들과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발표한 고리는 그와 팬들 간의 특별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정동원 씨는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가 발표하는 모든 곡은 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감정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그와 연결되고 싶게 만듭니다. 또한 정동원 씨의 음악은 그가 가진 예술적 감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더 깊은 의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동원 씨의 고리는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예술적 성숙을 잘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이번 곡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확실히 드러내며 예술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리의 자켓 사진과 가사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정동원 씨는 이제 단순히 K-POP 아이돌을 넘어서 깊이 있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가 선보일 새로운 곡과 작업들은 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많은 팬들과 함께 그가 걸어갈 길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